K-POP의 대표주자라고 해야겠죠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에 결성 1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멤버 가운데 진씨가 군입대를 해서 외신들이 주목을 하기도 했었죠 BTS의 리더이자 또 최근에 솔로 앨범을 내서 주목을 받고 있는 RM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RM입니다 예전에 뉴스 스튜디오에 멤버들하고 다 함께 나온 적은 있었는데 네 한 2년 정도 전에 같이 나왔었습니다 혼자 나오신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? 네 처음입니다 왜 웃으십니까? 굉장히 어색하네요 혼자 나오니까 요즘 교양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? 거기서도 MC도 맡으셨고 맞습니다 솔로 앨범도 내셨고 또 얼마 전에는 소규모 콘서트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쁘실 것 같은데 근데 BTS 때랑 비교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입니까? 어떻습니까?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밀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보통 BTS로 활동하다 보면 팀이니까 제 몫이 또 7분의 1 아니겠습니까?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 밀도나 농도가 굉장히 짙은 제가 많은 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밀도가 좀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진 씨가 군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RM인데 진 씨가 형인 거죠? 제가 넷째입니다 아 넷째입니까? 아무래도 제 이미지나 이런 많은 앞에서 말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맏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팀 7명 가운데 딱 정 가운데 있는 넷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 멤버들 전원이 다 훈련소에 가서 이제 익살스럽게 사진도 찍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네 그 진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? 진형은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생각과 또 그런 것들을 한 것 같고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그냥 잘 갔다 오겠다 먼저 경험해 보고 알려주겠다 이런 맏형다운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RM 씨를 포함해서 다른 멤버들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RM 씨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그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진 씨가 입대한 거에 대해서 좀 남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? 아무래도 굉장히 참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드디어 뭐 어떤 한 챕터가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? 뭔가 좀 어쨌든 와야만 하는 순간이었고 또 기다렸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드디어 어떤 방탄소년단 BTS라는 그룹의 한 페이지가 정말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지만 또 담담하고 또 먼저 간 진영이 분명히 지금 훈련소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담담하고 멋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막이 넘어가는 느낌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10주년이잖아요 BTS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입대가 줄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2025년이 되어야만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팬들은 좀 아쉬울 것도 같고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? 그럼 2025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요? 네 지금 어쨌든 18개월이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팀을 믿어주신 방탄과 BTS를 믿어주신 한국과 전세계의 수많은 아미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또 원래 타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우정 타투를 같이 했어요 7이라는 숫자를 각자 다른 부위에 새겼는데요 언제 하셨습니까?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좀 당연히 제가 뭐랄까 먼저 속담 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꼭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서 또 저희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RM 김남준 씨의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